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어떻게 또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시장을 이기고 있습니까? 항상 오전에만 매매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증시도 그렇고 높은 인플라의 경계감에 금리 인상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고조에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지금 커지면서 하락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있다고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시장이 초보자나 주식 경험이 좀 짧은 분들은 이런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견디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 친구가 주식하고 수익 나고 또 친구가 얘기해서 지인들이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소리로 최근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힘든 시기 결국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또 기다리면 또 기회도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전에 과연 내가 진짜 피똥 싸면서 과연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고 자신만의 기준을 꼭 세우셔야 이런 하락장도 이길 수 있고 포기하기도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매매가 안되고 마인드 컨트롤도 안되시면 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부는 꾸준하게 하시면서 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혹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매매해서 계속 경험치 쌓아가라고 말씀도 계속 드렸어요. 공부랑 실전과는 상당한 계리가 있기 때문에 배운 거를 적용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공부는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매매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초반에 들어와서 일단 배웠으니까 이거 하면 금방 수익 날 것 같다. 천만에 말씀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이론하고 또 실전하고는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계리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큰 손실도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 일단 실전에 대비해서 한 주 두 정도씩 계속 매매하면서 경험치를 쌓아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하락장도 경험하면서 이런 하락장에는 함부로 매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경각심을 또 스스로 갖고 또 상승장에는 가감하게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이런 일단은 판단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오전장, 오후장 내내 주구장창 매매하고 또 손실 나면 손절도 안 하고 수익 나면 욕심부려서 팔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매매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변동성 큰 시장에 매매하실 분은 항상 오르는 종목은 나타나고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 꼭 오전에 수급이 몰리고 그러는 종목을 선택하셔서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매매하시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짧게 수익 내고 일단 나오세요. 길게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제가 그냥 수익 난 종목 조금 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손실 나고 있잖아요. 손실이 7%, 8%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은 다 매도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또 주말에 우크라이나 침공설도 뉴스도 나오고 미증시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장 안 좋구나. 안 좋게 생각하면 일단 손절을 하든가 수익이 나더라도 일단 짧게 먹고 나오든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일단 매매 대응을 하셔야지 일단 장애 안 좋네. 걱정만 하고 매매는 그냥 쳐다만 보고 이렇게 매매하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 잘 관리하면서 일단 장애 안 좋으면 털어내든가 버티든가 그거는 본인의 매매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쏘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오전에 기준을 돌파하고 그리고 수급이 좀 몰랐다. 좀 강한 모습이다. 그러면 그냥 가감하게 매수 진입하시고 매수 진입을 했는데 생각대로 안 움직여. 힘도 없어. 거래량도 별로 안 나와. 그러면 기준을 지켜보고 있다가 기준을 이탈하면 가감히 손절하시든가 아니면 기준을 이탈 안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까지 한번 보든가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좀 융통성 있게 그냥 아무 대응도 하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말 그대로 주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좋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시장일수록 마음가짐을 잘 간직하시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매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0659를 쳐서 1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0659를 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아침에 섹터가 이렇게 올라오면 아침에 키면 이렇게 떠요. 뜨면 3% 미만에 있는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최소한 4% 이상, 3% 이상 되는 섹터에 들어오면 눌러서 대장주가 뭔가 그런 종목을 아침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뜨지가 않아요. 보통은 한 13% 아니면 VI가 걸린단 말이에요. VI가 걸리면 VI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시장까지 걸어놓든가. 시장까지 걸어놨는데 쭉 빠지고 3% 이상 손실이 나오고 그러면 그냥 가감하게 손절을 해버리고 손절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 그러면 그 VI선이 일단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VI선을 돌파할 때 진입을 또 재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포 섹터 여기 보시면서 대장주, 주도주가 뭔지, 섹터가 뭔지를 보고 3% 미만 된 건 보지 말고 그 위에 있는 걸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침에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고 장 시작하자마자 뛰어놨잖아요. 라방하면서 뛰어놓고 한 4%대 있었잖아요. LPG가 먼저 우에 있고 도시가스는 밑에 있었고 그런데 오후에 가면서, 오후에는 제가 매매를 안 하지만 오후에 가면서 역전됐잖아요. 도시가스가 올라가면서 대성은 해제도 상한가 가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걸 매매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러시아, 루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구류도 마찬가지예요. 비철금속, 이런 것도 지금 이군산업 이렇게 좀 강하게 오르잖아요. 장애는 별로 안 움직이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 거래량도 이렇게 빵 터지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매해도 됩니다. 이런 거. 대장주가 이걸 못 잡았으면 그 밑에 있는 종목을 잡으면 빠르게 이런 거는 부대장주나 쫄병들은 빠르게 매매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 대장주는 조금 바로 올라가면 쉽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그래서 주로 하라는 거죠.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크게 설명할 거 없어요. 항상 여기 등락을 보시면 하락 종목이 많으면 그날은 하락에 들어가고 미증시나 글로벌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연기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거래소에서 연기금도 요즘 단타 유지로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믿을 건 없고 시장이 안 좋다. 그럼 수급은 일단 개인들이 주로 사면 일단 쉬고 개인들이 좀 팔고 이렇게 수금이 들어오면 아까 섹터에 그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매하셔서 수익을 빨빨리 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일단 수익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 조금 들고 가면서 수익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 정고점을 돌파하든가 기준을 돌파하면 물량을 또 태우는 겁니다. 좀 자신 있는 분들은. 그게 불타기 아니에요. 물타기를 하지 말고 불타기를 하란 말이에요. 아무튼 뭐 참고하시고 시간시간마다 이렇게 보시고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시면 지금 저점 찍고 지금 봉우리 만든 작업이 있죠. 여기서 21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추세선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해 줘야 됩니다. 여기 곧 좀 나오는 자리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해 주든가 아니면 추세선을 긋는 게 귀찮다. 그러면 5일선을 잘 보시면 돼요. 항상 주가 흐름은 저점을 찍으면 5일선 타고 갔다가 5일선을 항상 내려온다고 했죠. 5일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주면서 5일선에 올라가면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종목이든 지수든 간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땅굴로 더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봉우리 만들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가능한 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5일선을 돌파할 때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일선을 돌파하는 연속 양봉이 나오면은 매매해도 됩니다. 조금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라가더라도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은봉이 생길 때까지 아니면 5일선이 이탈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5일선이 이탈하면 다시 매도하고 또 은봉이 나오면은 또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이렇게 짧게 짧게 지금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길게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지 마시고 상승장에서는 좀 길게 가져가도 되고 그 다음에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버틸 수가 있어요. 며칠은. 그렇지만 하락장은 버티면 안 됩니다. 기준선이 깨지면 일단 나와야 돼요. 특히 초보장님들은 5일선 기준 그 다음에 구름대 우에 정배율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일단 놓여있는 종목이 하시고 이렇게 하락장에 있게 역별되어 있고 21선 특히 지수 관련된 종목은 특히 대응주도는 21선 밑에 있으면은 그냥 쥐약이에요.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봉우리 만들 때 이런 데 단탈하지만 이런 거는 매매할 필요 없어요. 봉우리 만들고 이런 자리를 이렇게 봉우리 고점을 돌파할 때 그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봉우리 만들 거 아니고 또 기다려야 돼요. 매매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쉬는 거고 그냥 한 주 두 주씩 팔면서 경험치를 얻든가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무슨 기법 뭐 이런 게 필요치가 않잖아요. 일단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기준. 기준을 딱 잡아서 이거는 저점을 깨면 안 되고 봉우리를 만들고 그 봉우리를 위에 돌파할 때 이게 무슨 기법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추세나 주가 흐름이에요. 흐름. 그 흐름 그 원리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손실은 적고 수익을 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최종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깡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꼭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매매 대응할 때 꼭 참고하시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메모를 하세요. 매매를 해 놓고 자기 눈에 크게 보이게 앞에다 딱 놓든가 벽에 걸어 놓든가 붙여 놓든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 잠깐 그런 거 보면은 경각심이 일어나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함부로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되겠구나. 그럼 매모를 해 놓고 벽에다 붙여 놓으세요. 아니면 컴퓨터 옆에다가 메모장에다 붙여 놓든가.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나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수익을 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추체선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선 긋기도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선 긋기도 안 하고 그런 노력을 전혀 안 그리면서 수익을 바란 것 자체가 자가 당착이고 모순입니다. 그거 좀 당가하지 마세요. 꼭 머리에 명심하시고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니고 지금 봉우리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봉우리 만들고 저점만 깨지 않고 하면은 봉우리 만들더라도 바로 돌파하면은 다행인데 돌파하지 않고 또 봉우리 두 개씩 만들어요. 뭐 우회로 올라갔다가 봉우리 만들던가 이 고점을 돌파 못하고 그 근처에서 봉우리 또 만들던가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걸립니다. 그럼 그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3월달 금리 인상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하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뭐 적극적으로 또 다시 매매 시작하고 금리 인상 했는데도 뭐 변곡점이 안 생기고 뭐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또 쉬어야 되겠죠. 쉬면서 그냥 한 주, 두 주 팔면서 연습 매매 하시면서 경험치를 계속 쌓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 두 주가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 위에 장기 추세대 위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밑에서 움직이죠. 그러면은 보통 짧은 순간에도 하락을 할 때도 ABC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ABC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반등을 줘요. 반등을 줘도 저점이 안 깨지면은 또 ABC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 2, 3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파동, 5파동 했는데 그럼 여기도 3파동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강이 좋을 때는 5파동까지 쭉 올라오지만 보통 이렇게 3파동이 끝났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추세대 여기 장기 추세대는 굵은 선이고 얇은 선은 단기 추세대 단기 추세대 걷어놓으면은 여기 추세대를 돌파하든가 지금 자리에서 봉우리를 하나 짧게 만들고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그럼 봉우리 한 개 두 개 이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고점을 돌파하든가 이 추세대를 돌파할 때 매매를 삼성전자는 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했는데 61선도 돌파 못하고 이탈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손절 끊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절을 무수하지 마시고 이런 원리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것을 터득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202선 근처나 21선 올려 세우지 못하면은 일단 매매를 일단 하지 마시고 이런 추세선이나 21선 위에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5일선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 그냥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항상 얘기했지만 하락을 계속하다가 5일선을 타고 가면은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을 꼭 이탈한다고 했죠. 5일선 이탈하면서 여기 이전에는 다시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왔지만 다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5일 쌍바닥을 20일선 올라가면 20일 쌍바닥을 또 만들면서 올라가고 60일 올라가면 60일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서 주식이 상승하는데 바로바로 올라가는 것은 급등제예요. 급등제는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런 급등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 원리, 주가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도 SK하닉슨은 계속 흐름이 좋다 그랬죠. SK하닉슨은 흐름이 좋잖아요. 짧은 추세 지금 올라 탔기 때문에 21선도 올라오고 여기 보시면 5일, 21, 노란선이 21선이니까 5일, 21 골든크로스 나오고 그러면 5일선 타고 가니까 적극적으로 매매가 된 거예요. 5일선 깨질 때까지. 5일선 안 깨지잖아요. 그냥 계속 홀딩하면서 가는 거예요. 5일선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가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쌍바닥 만들겠죠. 여기서 쌍바닥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꼬리로 쳤기 때문에 5일선이 이탈한 게 아니에요. 종가상으로 이렇게 딱 곰통을 내려오든가 5일선은 완전히 이탈했을 때. 그러면 21선하고 5일선, 21선 지금 정배열된 구간이잖아요. 정배열된 구간.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배열된 구간에서 하고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을 하랬잖아요. 구름대 위에도 있고 정배열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 21선 같은 데나 62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짧게 ABC로 빠졌죠? 그럼 올라갈 때도 ABC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며칠 전에 여기서 골든크로스 날 때 매매하고 여기서도 파란 점선이나 5일선 타고 할 때 매매하고 21선 깨지지 않으면 계속 버틸하는데 이런 데서 깨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탈 때 들어가도 되지만 이럴 때는 하락 추세이 있기 때문에 반등 정도 재고 고점을 갱신을 못했잖아요. 꼭 고점을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될 건 뭐예요?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정고점 자리. 이 자리를 쌍봉 맞고 떨어지고 5일선을 깬다. 그럼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21선이나 61선 있는 데서. 여기 바로 매매하지 마시고 아니면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5일선 잠깐 내려왔다가 바로 양봉 샘서 올라가면 5일선 타면 매매해도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13만 3천 5백 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고점을 갱신해놔야 돼요. 그래야 빠지더라도 다시 그 고점 자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쌍봉을 만들든가 어깨를 만드는 모습이니까 전체 보기를 딱 하면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맨 위에 있는 15만 있는 데까지 여기서 반등을 주고 고점 갱신을 여기서 해준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매도 됩니다.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그러면 15만까지 일단 목표를 두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 진입을 했는데 생각해라 안 가고 여기 쌍봉 맞고 꼬리 달리면서 이거를 13만 3천 5백 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나오고 그냥 버티지 마시고 나왔다가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재진입을 하는 거는 재돌파할 때. 이런 정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도 실리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좀 나와주고 이래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우리가 매매한 것은 뭐예요? 일단은 매도는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대 하나 일단 깨고 내려요. 여러분들 보여주기도 하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수익이 이미 났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나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미증시도 너무 나쁘고 이 정도는 하락이 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볼링저밴드도 이탈하고 오일선도 이탈하고 이런 모습 이런 자리에서 7,960원 전고점 자리에 이탈하든가 아니면 제가 기준을 정하는 이렇게 까만 선 이전에 있는 해석으로 나타나지만 이런 자리에 이탈하든가 오일선 이탈하든가 언제든지 자기가 좀 버텨보면 오일선 이탈하면 나오든가 오늘은 바로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일찍 오늘 아방도 있고 또 잘못하면 못 팔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일단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크선 있는 자리가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지지를 전혀 못 받고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21선까지 내려오든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고른지밴드는 지금 입은 벌리고 있고 하단선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상단선은 계속 위로 향하면 21선 근처에 내려왔다가 반등주고 올라갈 수는 있고 여기서 밀리면 61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22선 기준 잡는 근처에 내려오면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오고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오고 오일선 위로 다시 올라가는 연속 양봉이 나오면 다시 반등을 주면서 여기 꼴대 여기 위에 있는 정고점 자리 꼴대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그때 다시 상황 봐서 매매를 하든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터는 거죠. 기준을 이탈하고 이미 장도 안 좋을 거라 하기 때문에 일단 파는 거죠. 여기서 지켜주고 양봉 세우면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여기서 양봉 세우고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양봉 못 세우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 양봉 생기고 이런 화살표 지금 두 개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 생기면은 운봉 생기고 하면은 4일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4일 정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면은 분명히 양봉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 양봉 떠서 움직이고 여기에 7,960원 자리 이런 정고점 자리 돌파하든가 모습 보이면은 다시 매매하고 당연히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일단 매도 했습니다. 조금 이전에 수익은 좀 내놓고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도 그냥 조금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5일선 지켜주고 반등을 노렸지만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21선에서 지지를 받든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든가 기다리면은 다시 기회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은 엑스피어 두 개는 저점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저점을 깨질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것도 A, B, C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눌러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눌러줬다가 다시 A, B, C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온테크 네온테크는 오늘 차량이 깊죠. 아무튼 이것도 바로 오늘 아침에 오늘 어차피 다 팔려고 하고 저기에 이제 스킵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내일 다시 여기 추세때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밑으로 이탈하면서 여기 저점 있는 부분까지 내려오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도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다시 또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까 일단 이것도 정리하고 61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겁니다. 61선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한신 기계도 다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머지 물량 들고 지켜보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61선 위로 못 올라갔다니까 이렇게 강도 안 좋고 다 갭 하락으로 떨어지니까 일단 다시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팔았다가 다시 복수하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 정리하고 현호산업만 일단 들고 있습니다. 현호산업은 뭐 크게 아직 빠지지도 않고 크게 손실 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일단 9일차에 은봉이니까 내일 양봉이 나오면은 일단 적극적으로 일단 매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양봉이 안 나오고 은봉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상승 변곡일에 연속 양봉 나오면은 일단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시 올라와서 이 캔들의 고점을 돌파하든가 아니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선 밑에서 결국은 돌파 못하고 이제 빠지고 또 5,820원 이런 자리 돌파할 때 다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적극적으로 또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석유나 가스 관련주 중앙 에너비스를 할까 그 다음에 GS를 할까 고민하다가 중앙 NSV가 먼저 일단 튀어 올라서 먼저 매매를 했는데 오히려 GS가 상가를 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수익이 충분히 낮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리까지 분명히 온다 그랬죠. 전 충고가 자리까지 터치하러 오기 때문에 위에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이탈하면은 일단 다 털고 이탈하지 않았죠. 5장에는 상승을 했지만 일단 수익 챙기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5장에 빠졌다가 다시 올렸기 때문에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일단 물량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는데 이거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저기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분봉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했죠. 분봉해서 좀 내려가 있다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반등 한번 주니까 매매를 해뒀는데 목표는 어디로 가 있어요. 점점선 있는 데까지 보라고 그러죠. 점점선은 돌파했다가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 이 근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근처에서 살짝 선 그어놨다가 이런 자리에서 오면은 거기 딱 맞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조금 들고 있다가 그냥 납뒀어요. 일단 에너지나 이런 종목들은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석유 관련주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제재 가격들이 일단 빠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물량을 좀 태우면 되니까 했는데 그래도 오후에 다시 올라서는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서 상한가로는 못 갔어요. 상한가로 좀 붙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후에 했으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점점선 위로 올라올 때 핑크선도 같이 이런 자리 녹색선 이런 자리가 매수구간이잖아요. 이런 자리 다 겹쳐있잖아요. 이런 겹쳐자리를 장대음봉 세우면서 분봉상으로 강하게 돌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매수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방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수익 나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오션브리지 했죠. 우리가 오션브리지를 했는데 이 근처에서 일단 단타 하려고 매매를 했는데 여기 핑크선 있는 데가 이베이 선 우에 핑크선이 있으면 여기가 꼭 저항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딱 막고 떨어졌죠. 그렇죠? 핑크선 있는 데가 장기 추세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를 딱 막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베이 선 밑으로 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가요. 안 그러면 상한가를 가든가 근데 여기서 막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시든가 해야 됩니다. 5장에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를 보고 일단 끊었죠. 그리고 이제 미래생명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미래생명도 이거는 한 반 정도 팔았어요. 만주 정도 있다가 여기 투캔들 먹고 만중도 팔고 7,300원을 유지 하는 거 지켜보는데 일단 이탈했는데 장기 추세 때는 일단 지켜주겠습니다. 내일 은봉 나오면 일단 다 터는 거고 내일 바로 이런 모습 보이면 거래량 늘면서 이런 모습 보이면 일단 또 수익 크게 나는 거고 일단 지켜보는다. 이것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공물 원제재 가격이나 석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들이 원제재 가격 구리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봉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 오션블릿지 매매 했죠. 이제 분봉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선 다 그어놨죠. 분봉에서 이런 자리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오면 이런 자리에 이탈하면 나왔다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 진입하고 저는 팔지 않고 이 자리에서 불타기를 했죠. 그래서 수익 챙기고 중간에 한번 팔고 그냥 나머지 들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팔고 라방 끝나고 바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파는데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탈하면 VI선 여러분들은 VI선 2차 VI선 1차 VI선 그럼 VI선 이탈하면 매도하라 그랬죠. 이탈하고 그리고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5분봉에서 제일 거래량이 나온 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단기 고점이라고 했잖아요. 분봉상으로. 단기 고점 만들고 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돈가 위로 못 올라가고 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하라 그랬죠. 이 종목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종목 할 때마다 우리 5분봉 보면서 라방에서 매매하면서 꼭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매도 자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래서 쭉 빠지잖아요. 사실 오션브리지는 지금 파란선 있는 데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시간에서 빠져버렸죠. 동시효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일은 또 내일에 또 주도지가 뜨는 거고 또 보유한 종목은 하루 이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은 일단 한번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현우산을 그대로 들고 있고 아침에 미래생명 그대로 갖고 있고 반 팔았죠. 반 팔았습니다. 반 팔고 반 정도 남겨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내일 은봉 나오면 또 이것도 터는 거고 중앙 에너비스는 그것도 반 팔고 반 남겨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후장이 안 올랐으면 손실이 났겠죠. 수익 난 거 또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내일은 내일은 오늘 오후에 했으면 아마 우리 조명 했을 거예요. 우리 조명도 보시면 지금 저점 만들고 봉우리 만들고 우르 옆으로 행보하다가 우리 조명 아니잖아 우리 조명 보이시면 지금 저점 찍고 지금 봉우리 만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꼭 오후장에 이런 종목들이 한 종목씩 떠요. 오늘 별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장이 확 떠버려가지고 매매 못하는 거죠. 분석을 해놨어도 오늘 별로 안 움직여서 여기 검은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한 2일 정도 있다가 뜨나 했더니 하나 둘 다 8일 차에 그냥 떠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2,580원 이런 자리 돌파하고 또 추세선까지 이렇게 돌파하고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붙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을 굳고 발견했으면 당연히 매매에서 수익을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선을 꼭 그어놓으라고 했죠. 장기 추세선 그 다음에 단기 추세선도 그어놓고 장기 추세선도 여기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그어놓고 위로도 좀 올라오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봉우리 만들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보려고 딱 했는데 오늘 오후장에 튀어버렸어요. 놓친 거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후장이 확 튀겠죠.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애 잘 견디시고 힘내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수익들 내실 수 있으면 내시도록 잘 해보세요. 제 영상 항상 후원하고 응원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또 공개라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또 배울 거는 배워가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